무슨 소리지? 아빠 가보자. 시장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네요. 네. 한번 해볼래?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숯드래고 이게 원앙 소리. 아 이거 원앙 소리였구나. 네! 네! 너무 잘하네. 이 숯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이게 집에 있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네가 그러고 소원이 다 익히는 거. 이 숯불은 애기들 머리도 좋아지고 애기들 머리도 좋아지고 좀 묶어서. 해볼까? 아 잠깐만. 세븐 아빠 약간 좀 솔깃한 거 같은데? 아 진짜.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뭐야?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뭐야? 투 쓰리. 투 쓰리. 세븐 엔 나이 켄. 하나 주세요. 네. 하나 주세요. 오. 엔세레스가 없겠는데요? 아니 그럼요. 엔소득하셨어. 야. 뽕튀기도 있네. 뽕튀기도 있네. 아이고 뽕튀기 앞을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섭섭하자. 뭐가 틀린데. 그럼요. 뽕. 뽕튀기. 뽕. 아이야. 아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두 번째야. 오늘 두 번째야. 이거 하나 살까 그럼? 자. 알았어. 살게. 네. 얼마요? 2천 원이요? 네. 좋아. 좋아? 네. 이거 먹으면서 갈까? 네. 세. 알아. 손가락. 나도요. 아가 먼저 하자. 네. 손이 가요 손이가 손이 가. idenomination2 boosted dawn usually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요. informal 여전 такую 네, 신났어요, 지금. 너 어디 가? 아니, 샀잖아. 샀다고. 돈 있어? 오호, 오호. 너 느낌이야, 이거. 안 돼, 안 돼. 다 끝나줘. 그래, 이거.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안녕. 아빠, 한 동디 샀으니까. 이거 똥 싸. 똥 싸. 이게 무슨 소리야? 똥 산다고? 너 이런 똥 본 적 있어? 이 똥은 먹으면 되게 좋아. 똥.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 참기름 짜고 남는 거, 이거야. 걸음. 참기름 짜고 남은 깻먹이구나. 이거 똥 아니고, 이거 걸음이야, 걸음. 역시 샘아빠는 깻먹을 저렇게. 똥 냄새 맡아봐. 똥 냄새. 무슨 냄새야? 냄새 맡아봐. 좋아? 아, 걸음 뭔지 알아? 이거 원래 C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짜고 남는 거, 이거야. 대단해요, 진짜. 쌤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과일 잘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던져놓고 이렇게 영양 받는 거야, 과일들은. 이렇게 하면 과일 제일 잘하는 거야. 장기름하고 똥기름 하나만 주세요. 네. 발매 이거 되게 중요하게 했다, 윌리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자, 한번 먹으러 갈까? 가자. 어,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 4분 치킨이에요. 뭐예요? 메추리. 메추리요? 윌리엄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바로 전통시장의 절미, 메추리구인데요. 네. 네. 아빠 먹고 싶어. 한번 먹어볼까? 응. 어, 며칠이 안 갔지? 벌써부터 신났는데요, 저거? 먹겠다고? 이거? 응. 푸짐하게 아주 그냥 닭껍질 튀김까지 시켰어요. 맞아. 알았어,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시장 음식 제대로다. 빨리 닭껍질 튀김. 빨리 닭껍질 튀김. 잠깐만. 알았어. 왜 이렇게 급해? 좀 더 구워야 돼. 이거 쉽지? 안돼, 아직. 아따. 아따. 노릇노릇하게 메추리구이가 있고 있는데요. 아, 저거 진짜 맛있겠다. 아, 먹어보고 싶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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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로 삼키는 게 된대요? 그렇죠 이야 하루 종일 때 먹을 때 뭐예요? 야 너 오늘 진짜 헐크 같은 느낌이야 뭐야? 이 모초 효과, 이 모초 효과 그런가요? 이거 다 저보다 담백하고 식감은 쫄득쫄득쫄득하네, 그렇지? 어우, 감사합니다 치킨 껍질 이 뺏겨가지고 튀겨서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거 마시죠 아이, 닭껍질 튀김이 요새 SNS에서 진짜 핫해요 어우, 먹고 싶다 맛있어? 바삭바삭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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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 넌 자, 양손으로 가 양손에 쥐고 먹어야죠 그래야 먹트리죠 양손껍질 얘는 푸드파이터 아 믿겠나 보다 동치미 칩? 매운이 앞에 이거 이거? 매운이 앞에 이거? 근데 동치미가 여기에 있어요? 저거 양파 아니에요? 나 그거 하얀색 뭔지 알았나 보다 아이고 맛있어? 무슨 맛이야? 더 매워 이 맛이잖아 이 맛이잖아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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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귀여워 그래요 매울 때는 콩나물 원샷이 질립니다 아이고 다 업했어 얼굴 좋아 좋아 야 준비 준비 아 이거 완전 콩나물 좀비